오늘 주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이 사는 길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폐암투병을 하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이 근래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가 인터넷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암을 묵상하면 암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암에서 풀려난다 중요한 얘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에 사로잡혀서 근심 걱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에서 풀려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 보면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사람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분이 있어요 왜 수심이 가득한가 하면 근심 걱정이 있어서 수심이 가득이 않겠어요? 걱정 근심이 있어서 수심이 가득한데 그 걱정 근심은 뭐냐면 문제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면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 근심 걱정이 얼굴에 드러나죠 그래서 묻죠 집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요? 권사님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을 방문하면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환자에게 찬송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옛날에는 한국 찬송가라는 그런 카세트 테이프가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카세트 테이프에 내려놓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찬송을 묵상할 수가 있죠 찬송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 우리가 제 용서함 받는 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고백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화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이야기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은혜의 베푸심에 대한 감사 뭐 이런 내용들이 찬송 내용이 아닙니까? 이를 서서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지만 환자가 그런 기력이었고 그런 집중력이었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들으라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질병의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맨날 의사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병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병에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병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병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에라 이러면 사람들의 이 청력이 마지막까지 시력도 사라지고 언어도 사라지지만 이 청력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하는 말씀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찬송을 많이 들려주셔서 구속의 은혜 하늘 밑에 부신 감사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신 주님 되심 이런 것들을 자꾸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되게 가야 하고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에서 우리는 모세는 면제는의 초막절에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에게 낭독할 것을 제상들과 그리고 그 족속의 장르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면제는이라는 것은 매 7년 받아오는 안식년을 면제는이라고 그러죠 그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로서 7째 딸 15째 나를 보고 초막절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때 만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만 20세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유학계 얼굴 보이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6결에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7년 받아 돌아오는 면제는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송수의 모임에는 제상과 장로들이 토라 율법서를 공개적으로 낭독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듣도록 해라 하는 것이 모세가 명령하는 용어 같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난 땅에 태어난 후세대도 요하를 경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꼭 가르쳐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율법에 대한 믿음을 계대시켜라 하는 이야기죠 율법에 대한 믿음을 계대시켜라 참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수평은 어느 정도 이루었다는 거예요 보금이 요즌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보금이 다 세상 끝까지 보금이 전해지는데 문제는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 수직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들 세대가 점점 점점 보금을 모르고 그 아들의 아들 세대는 점점 몰라지는 이런 소위 보금의 수평은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보금의 수직은 우리가 망각하고 상실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도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한 믿음을 아들에서부터 그 아들로 믿음을 계대하라 하는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얼굴을 숨긴다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런 말씀 있어요 내 얼굴을 숨긴다는 말씀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숨긴다 하는 말씀이 짧은 본문 가운데 두 번이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얼굴을 숨긴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그들을 애면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숨긴다 교제가 단절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부싸움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교제가 잔들진다는 것은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얼굴 빛을 비춘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교제의 친밀성을 말씀하실 때 얼굴 빛을 비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히브리서 6장, 민숙이 6장 25제를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너에게 비춘다 민숙이 6장 26제를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얼굴을 너에게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마주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빌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많은 탄원과 간구가 있는데 그 탄원과 간구를 조사해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을 구한다는 말인데 시인의 많은 탄원과 간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뚝딱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끝나는 것 그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친빌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더 열망했다는 신앙의 선배들의 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교우들도 그런 열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우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릴까요? 숨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또 요하께서 시작 또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이방신들을 따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그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도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막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희미해져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제를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 같은 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칼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아니면 팔이 짧아져가지고 우리의 간구를 듣지 못하고 능력을 향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탐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하면서 갈라졌다 이것이 갈라졌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편 51편 아시죠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바세바와 통침한 후에 선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그 10편 51편 9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10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결론적으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죄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성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 직접 관련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성이 위협당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기도가 잘 된 때도 있지만은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도대체 피곤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소녀들이 조잘조잘 됐때만 이쁩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하면서 여러분의 그 무릎에서 누워 잘 때도 예쁘지 않나 이 말이지 그런 것처럼 이 새벽 기도에 기도가 잘 되든 기도가 잘 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이 후련하든 후련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소중히 여기지만은 기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주저할 때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귀엽게 여기시며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는 영적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의 교제 교제 회복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란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애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회복이 사는 길에 사는 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끌어준 사람이 없어도 나를 무슨 충분한 돈이 없어도 그러면 다 문제가 안 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영적으로 매달리고 교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하며 고명합니다